김종국 감독의 마지막 시즌 힘을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의 부족한 포지션에 대해 외부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내야 일루수였는데요. 물론 작년보다 나은 활약을 펼쳤지만 단순 가을 야구가 아닌 우승권을 넘보는 기아 입장에서 일루는 참 아쉬운 포지션입니다. 올해도 풀지 못한 고민, 결국 해답은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일루 지난해보단 걱정을 덜 것으로 보였는데요. 지난 시즌 풀타임 주전 일루수로 보낸 황대인의 성장, 한화 이글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기대주 변우혁이 고민을 풀어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는데요. 황대인은 4월 한 달간 타율 2할 1푼 구리에 그쳤고, 5월엔 월간 타율이 2할로 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초반에도 부진한 흐름을 5월트로 바꾼 바 있으나, 올해는 히팅 포인트를 찾지 못한 채 고전하는 흐름이 역력했는데요. 흔들린 공격은 수비에도 영향을 줬고, 결국 기아는 황대인을 1군 말소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외야수 최원준을 인류에 기용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변우혁 역시 4월 한 달간 타율이 1할 9푼에 머물렀는데요. 황대인과 로테이션 기용되며 이따금 장타를 터뜨리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타격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수비면에서도 미숙한 면이 곧잘 드러났고, 5월 타율은 1할 8푼사리까지 떨어졌는데요. 6월 들어 3할 2푼사리로 반등했지만, 아킬레스건 통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창 좋은 흐름을 타던 터라 아쉬움이 컸고, 부상 복귀 후 활약이 기대됐지만, 다시 시즌 초반처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쳤는데요. 확장 엔트리 시행 뒤 기용된 5선우도 기대에 미치진 못했습니다. 인류는 내야 다른 포지션과 달리 베이스를 지키는 역할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얼핏 쉬워 보이지만, 안정적 포구 뿐만 아니라 순발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공격에서도 꾸준한 중장거리 타구를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새 시즌 기아의 1루 포지션은 어떤 형태로든 강화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물음표가 많습니다. 지난해 상승세가 무색한 부진을 이어갔던 황대인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지 변우혁이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얼만큼 성장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5선우도 공수 전반에서 주전 타이틀을 달기엔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건 기아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타자로 1루수 자리를 채우진 않을 듯합니다. 지난 2년간 활약한 소크라테스 브리토와는 내년에도 동행 가능성이 높고 소크라테스는 지난해보다 타율면에서는 하락했으나 홈런과 타점이 증가했고 중심 타선에서도 생산력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 시장이 지난 2년간 소크라테스의 활약을 넘어 1루 고민까지 풀어줄만한 타자를 찾기 쉬운 여건도 아닙니다. 때문에 기아가 외부로 시선을 돌릴 것이란 전망도 확실한데요. 다가올 FA 시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1루 자원인 양석환 두산과 안치홍 롯데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며 양석환은 올 시즌 타율 2할 8푼 1리 524타수 147안타 21옴런 89타점 OPS 8화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양희지와 함께 두산 중심 타순의 한 축을 이뤘는데요. 2020 시즌을 앞두고 기아에서 롯데로 이적한 안치홍은 서울 시즌 타율 2할 9푼 1리 425타수 125안타 8홈런 63타점 OPS 7할 7푼 이었습니다. 주 포지션은 1루지만 1루 수비가 가능하고 롯데에서 4년 동안 꾸준한 활약을 펼친 점도 강점이인데요. 무엇보다 친정팀 기아로 복귀한다는 명분도 갖고 있습니다. 베테랑 1루 수 합류는 아직 성장이 필요한 기존 기아의 1루 덱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1루 수비 안정 효과와 더불어 로테이션 활용을 통해 시너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시장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심지어 단장 체제에 접어들면서 내부 육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기아가 어떤 플랜을 짜는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